너무 늦어버려서 미야 날 다시 피 좀 많이 느려서 몇 번이나 읽어도 난 믿어지지 않았나 봐 답을 알 수 없던 질문들 다 나를 많이 옮겨줘야지 난 그랬어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넌 한간 힘을 쓰고 있었는데 널 알아주지 못하고 더 실없이 굴던 내 모습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내일 맛있는 거 먹자고 홍영아라도 볼까 말하던 내가 나 그대로 다시 돌아가 네 앞에 선다면 하고 싶은 말 너무나 많지만 그냥 먼저 널 꼭 안아보면 안 될까 잠시만이라도 나 그때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된다면 그때보다 더 잘 알 수 있을까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나무래도 내일 있을까 봐 성미를 내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야 지금 보내더라도 넌 어차피 달라질 건 없다고 넌 이미 모두 잊었다고 잊지도 않을 수 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모른 척했던 시간이 넘길었어 나 그대로 다시 돌아가 널 볼 수 있대도 어쩌면 나는 그대로인 줄 몰라 사실 아직도 그 답은 잘 모르겠어 미안하단 말은 안 할래 그렇게 되면 끝나버릴까봐 그러고 나면 똑같아질까봐 혹시 내일이면 알게 될 수 있을까 오늘도 미루고 내일도 미루겠지만 널 사랑해 이것만으로 안 될 줄 몰라도 이제 와서 다 소용없더라도 이것밖에 난 하고픈 말이 없는데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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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